우리 조상님, 송구 전열의 희생, 동순바치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 안살고 있는 것은 오직 이분들의 덕분입니다. 고마운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직접 병무소에서 도축을 받으면서 심직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하고 흙 깊은 날에는 우리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께 건강하시고 매우 오래 하시리도 잘 되시라고 뜨거운 박수고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부정한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사장님께서 자신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은 가사하인지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 과거 아 아 고마워 음 으 2 으 이스리오 우주의 나를 잃어버리자 갇혀 있었던 모든 곳 모두 다 고통받던 모든 생년 재해가 구름이 가득하며 물리된 열 착각한 것 한 손을 깨달은 내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요기 만약 사람들이 알고 자랑한다면 흡개성 풍물 관찰해보세요 입체가 마음이 짙지않은 흑뜻 흑뜻 운별샘 내려놓아 한참 밖여 덧불뿐입니다 이내 몬첨 따도록 분결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면 무량걸뿌면 생각하고 도망이 마음만 하늘같이 빛으로 가득자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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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병을 떠나지지않도다 방병만을 붙들고서 우주을 살펴볼게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않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에 볼 수 있어 곳곳마다 응낙정도 영원히 행복하 그 빛에 볼 수 있어 곳곳마다 응낙정도 영원히 행복하 정시인 오오오 오오오 아 응 아 0 으 으 으 대척대왕이, 혈구, 상당, 시절이, 감이, 다반이, 모든 의견을 함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가족, 모두가 워프트와 의심이 무신치료로 분명해져서 배달위체로 완성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한 풍경을 누리게 되어 오늘라도 매일입니다 오늘 비절인 대한민국이 무우뚱 쓸 수 있도록 수많은 호북 쓰는 모든 생명들의 가슴을 깊은 사람이 버템에 저희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이특분들도 참여와 가사를 얻고 버템입니다 버템의 모든 동료들이 노네자리 왕릉의 빛으로 돌아가셔서 저희도 지구촌이 좋으신데요 버템입니다 버템의 모든 생명들이 원래 자리에 회복되어 건강하다고 빛을 지지하게 되어 버템입니다 버템의 모든 생명들이 본명하고 지혜롭고 예의받으며 흥시라인의 나라 영사정통에서 이특분들 모든 꿈 모든 생명들이 인사천리로 인사천리로 불러서 내탈을 대여 기쁜 일이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인사천리로 인사천리로 불러서 내탈을 대여 기쁜 일이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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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명들이 인사천리로 불러서 내탈을 대여 기쁜 일이다 탈을 대여 내탈을 대여 이특룰 기쁜 일이다 나이크